베네플렉 주연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주어가 비수기 극장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100만 관객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영화 관련 소식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나를 찾아주어가 개봉과 함께 굉장히 화제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3일 3만 6,583명을 동원해서 누적 126만 3,021명을 기록했는데요. 개봉한 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을 넘었으니까 그렇게 강한 흥행무리를 하는 건 아닌데요. 입소문은 3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못지 않습니다. 10월 극장가가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있었데도 불구하고 영 관객이 없었는데요. 나를 찾아주는 워낙 입소문이 좋아서 11월 6일 올 하반기 하루도 최고 기대작인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개봉할 때까지는 흥행이 꾸준할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와 동방행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좀 앞서서 스릴러 영화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를 찾아줘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길리엄 플린의 베스트셀러인 곤 거를 영화한 작품인데요. 이 제목을 나를 찾아줘 로 의역을 했죠. 원작 팬들 중에서는 이 제목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합 괜찮은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많은 분들도 이 제목의 의미를 알게 될 테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세븐 벤자민 버틴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소설 네트워크 등을 열출한 데이비 핀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미모의 베스트셀러 주인공이 실종이 되고 남편이 살해 용의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스릴러입니다. 쇼인도 불한 점도 그렇고 진실은 상관없이 가십을 다루는 언론 그리고 여론 동을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관전도 상당한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의 스릴러라는 평도 많습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남편 역할을 맡은 베네플렉도 물론 연기가 좋았지만요. 아내 역할을 맡았던 로자먼트 파이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헐리우드판 막장 드라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동의할지는 않지만 이제 막장 드라마라는 말은 로자먼트 파이크가 워낙 악녀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요. 각종 TV 드라마에서 천하의 악녀들을 많이 보시긴 했겠지만 나를 찾아줘서 로자먼트 파이크는 사이코패스 악녀라는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유명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꾸미는 데 익숙하다 보니 이 사건을 물고 간 장본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로자먼트 파이크는 007 러나저데이나 자니 잉글리시 2 등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나를 찾아줘서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내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유락할 것으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요. 사이코패스 역할을 굉장히 인상 깊게 해서 또 관객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아무래도 잉니스 콜슨을 빼내볼 수는 없겠죠. 잉니스 콜슨이 샤이닝에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얼굴을 내민 장면은 지금도 공포 또는 스릴로 영화에서 명장면으로 꼽히죠.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한 사이코패스 역할은 여러 한국 배우들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배역으로 꼽기도 했고요. 다크나이트에서 고인이 된 히스레저가 한 조커도 단순한 슈퍼히어로 영화의 악역을 넘어서선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방송과에서는 케이블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 등장하는 박혜진 또 갑동이에서 이준이 보여준 연기 등을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에서는 김송호가 약간 모자란 사이코패스 역할을 썼죠. 사이코패스 역할은 강렬하다 보니까 되게 맡은 배우들이 잘했다는 평가를 듣곤 합니다. 저는 사이렌의 추억에서 박혜일이 했던 살인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역할이나 추격자에서 하정우가 했던 역할을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영화 나를 찾아주러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백만 관객이라고 하면 폭발적인 흥행 수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입소문이나 화채몰이는 상당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영화가 다소 길긴 합니다. 2시간 30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변신 로봇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관객을 몰입시킵니다. 데뷔핀처 감독은 한국에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편층이 두껍긴 합니다만 흥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데뷔핀처 영화 중 한국에서 가장 관객이 많이 된 영화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였는데요. 176만이 들었고요. 나를 찾아주는 벤자민 버튼보다는 초반 흥행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일반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주는 속도나 몰입감, 긴장감이 상당하다는 뜻일 텐데요. 또 반전이 있는 영화를 유달리 한국 관객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스릴러 중에는 반전 감각이 보이는 영화도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요. 나를 찾아주는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반전이 나오는 영화고요. 영화를 찾는 관객들 중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영화 정보를 없이 찾는 관객도 상당합니다. SNS상에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피하고 극장을 찾는 건데요. 요즘 세태에서는 이례적이죠. 그래서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하셨을 때 11월 극장가에서 나를 찾아줘와 또 인터스텔라가 화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스텔라는 어떤 영화이고 또 우리 영화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터스텔라는 이제 다크나이트 또 인세션을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SF 대작인데요. 일루 멸망의 위기를 맞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별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예매율이 상당한데요.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대작인 건 분명합니다. 한국 영화로는 10월 30일에 나의 독재자가 개봉을 했죠. 천하정사 마돈나 김시표르기를 만든 이혜준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남극정상의 동영을 앞두고 가상의 김일성 역할을 맡은 영국 배우의 이야기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 정말 부자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미리 본 관객들이나 또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여성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만큼 감성을 제대로 건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6일에는 동영 웹툰을 영화화한 패션왕이 개봉하는데요. 은밀하게 위대하게처럼 10대를 겨냥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주원과 걸그룹 FX의 설리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설리는 1년의 일 때문인지 기자시사에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모든 홍보 활동은 안 한다고 하고요. 11월 13일에는 카트가 개봉하는데요. 마트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갑자기 해고된 뒤 복직 투쟁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엑소의 도경수가 출연해서 그런지 10대들의 반심이 상당한데요. 패션왕과 카트 중 10대들이 어떤 영화에 더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나를 찾아줘가 많은 관심을 모으곤 있지만 그 인기 이면에는 이 영화에 대적할 만한 우리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품들이 속속 개봉을 하는 만큼 극장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